또 나오네요 아 또 나오네요 야 이거 나올 때마다 MC인 저도 굉장히 굉장히 되거든요 사실은 아 이게 웬일이에요 야 이거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거 저희 집 앞에서 50원을 팔았거든요 예전에 달고나라 그랬죠? 그렇죠 달고나네요 뽑기라고 뽑기라고 했어요 설탕으로 이렇게 꼬다 놔가지고 딱 보니까 이거 한번 승부해볼 만한 거 같아 문제가 뭔지 벌써 짐작을 하신 거예요? 이거 쪼개는 거 같아 보니까 50만 원이 걸려 있는데 딱 보니까 그거구만 뭐 과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별모양을 맞히는 7년 경력의 한식 셰프와 달고나 별모양 깨기 대결이 될지 문제 드립니다 뽑기라고도 불리는 달고나는 설탕에 베이킹소다를 넣어 만든 7,80년대 대표 간식입니다 제시된 설탕과자 달고나를 모양에 맞게 완성하세요 아 이게 세상에 대단합니다 저희 게임쇼 별만 잘 죽이면 50만 원이에요 얼마만에 깨보시는 거죠? 50년 넘은 거 같아 반 백년만의 달고나 도전에 임하고 계시고요 두 분의 정면승부 달고나 별모양 깨기 대결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